왜 말을 못해? 회장님한테 정말 여자 있는 거야? 그건 제가 얘기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요. 너 그거 무슨 뜻이야? 무슨 뜻이냐고! 너 지금 검찰에 있는... 고모님,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. 회장님에게 심상치 않은 관계의 여자가 있습니다. 그게 누구야? 글쎄요. 누굴까요?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. 고모님도 잘 아시는 여자입니다. 윤 검사님. 이 얘기 다 끝났습니다. 데리고 나가시죠. 왜? 강태인 너도 잘 아는 여자냐? 네가 한서주랑 결혼을 엎은 진짜 이유. 내가 한번 알아볼까? 데리고 나가세요. 네가 나랑 내 아버지 이렇게 만든 대가? 네 가족이 받게 될 거야.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기대해봐. 회장님한테 심상치 않은 관계의 여자가 있습니다.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